우리 공화당은 홍콩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투쟁을 지지 선언했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한반도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 그 파트너가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의 3대 세섭 정권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중국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문재인의 파트너는 새로운 온라인은 중국민들과 한국의 Three-Inheritory 디낮이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한국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이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파트너에는 잊어버린 우리의 파트너 marketers